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태어명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오늘 파생시장 보면서 제 느낌이 삼성전자 5만 2천 제가 5만 2천 5백원까지 4만 5천 대반도 줬다가 이제 여러분들 4만 7천 5백원을 구경하느냐 여기서 천 원도 올려놓고 다시 5만 원 박스 보느냐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미중 간의 협상 결과물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이럴 때 저는 양날래계 전략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12월물은 이제 때려서 오버나이트 해요 그런데 3월물을 같은 수량으로 매수해서 오버나이트 해요 이거는 콜풋 5대5로 양 매수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변동성 커져라라는 전략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전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간 통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 보시면 288.2에서 272.7까지 거의 16포인트 떨어뜨렸습니다 14일 정도 걸렸어요 14일 동안 그러면 이 떨어진 거에 반이 얼마입니까 이거예요 280.45 오늘 장중에 281도 찍고 지금은 280.7080인 것 같은데 그래서 떨어진 거에 반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았던 에너지는 뭘까요 제가 청산 에너지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이 매도한 것 때문에 청산 들어오면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게 이제 끝나간 겁니다 그러면 내일 하루 남겨놓고 미결제가 얼마 남았냐 그리고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바스켓을 제가 한 바스켓을 외국인이 3조 삼성전자 2천만 주 이렇게 닫거든요 이번에 두 바스켓 정도 나왔습니다 5조가 넘었고 삼성전자만 11월달 한 달 내내 3천 한 700만 주 때렸습니다 그게 5만 3천 원에서 4만 9천 원 찍고 오늘 5만 2천 원대까지 왔다면 제가 이걸 4등분 하거든요 이번에 미중 협상이 잘 됐어요 그래서 와 이제부터 안 돌려 근데 항상 전 상태에서는 조심하세요 잘 됐다 할 때 이 삼성전자 이 올린 거를 때리면 그걸 이용하는 세력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바스켓이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음 주에 결판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렇게 보는 건 삼성전자 매수는 해주는데 너무 규모가 작아요 이게 뭐 100만 따님은 제가 안심하겠는데 75만 주, 11만 주, 18만 주 그래서 이번 맥점을 5만 2천 5백 원 제시한 대로 봅니다 그리고 SK하닉스는 오히려 2, 3일 정도 사줬는데 어제 오늘은 팝니다 오히려 오히려 SK하닉스는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물 쪽에서 매수가 한 몇천억씩 들어와야 되는데 현물을 안 사줘요 여기 보시면 계속 매도하다가 12월 4일부터 이후에 430억, 600억 그리고 그나마 이번에 올린 게 이겁니다 선물 쪽에서 한 1조 들어온 거 2천억, 천억, 어저께 5천, 7백억 이 매수에너지와 비차이 비차이 그러니까 이게 파생시장에서 올린 거고 삼성전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14일 정도 빠진 거에 5일 그러니까 저는 떨어진 거의 중심, 시간의 중심이 14일이면 7일이죠 그럼 내일 모레 목금 코스에 이거를 어떻게 청산 이후에 하느냐 특히 오늘 저는 15만 개 미결제가 15만 개 아래로 내려가길 바랬는데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지금 미결제가 18만 개더라고요 아직도 하루 남았는데 저는 이 18만 개가 하루에 나오면 이게 폭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수로 한 2, 30포인트 3포인트를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미결제 악정이 이게 자동으로 많이 넘어가길 바랬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많이 안 넘어간 거를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 그동안 11월 달에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 매도하고 거기에 합성된 게 12월 매수 이게 청산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청산이 많으면 삼성전자 매도가 매수로 들어가고 12월 매수가 청산 전매도 돼서 12월 매수가 미결제가 감소하는 게 청산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매도한 게 매수 들어오니까 어때요? 저점에서 올라가는 에너지죠 그런데 걱정하는 거 롤오버 보시면 삼성전자 매도물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매수를 어차피 내일은 끝나니까 청산하면 이건 전매도 되면서 월물을 바꿔버려요 3월 매수로 그런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지가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바꿀 때 그냥 바꿔주면 좋은데 삼성전자 신규 매도 치면서 매수 들어가는 단가를 낮춰서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들어가면 골 때린다고요 그게 내일 연준의 의장 발언 내용 나오죠 만기일날 어떻게 작동하나 이거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도 아까 제가 1시 50분에 갖고 온 겁니다 미결제가 18만 개고 일로 22만 개 오늘 한 5만 개 넘길 바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문 닫아 놓고 지금부터 청산 30분 만 해도 몇 만 개씩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넘어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 거래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저는 시장을 어떻게 보냐면 연말이면 내년도 종합주가 지수 예측하죠 하지 마세요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거래대금이 5조에서 7조 늘어가야 지수 영향력 에너지를 보겠고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시장 이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보면요 지금 저는 2,400 이상이라고 봅니다 연초 대비 미국 시장이 한 3, 40% 다 올랐으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한 3, 40% 올랐어요 선진국 중에서 유럽 쪽이 한 30% 올랐고요 독일 닥스 보면 1월 2일 기준으로 러시아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한 4, 50% 그래서 이런 에너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면 거의 눈높이는 선진국 지수 맞아요 그런데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제외한 종목 거의 1,700, 1,800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집중한 에너지만큼 다른 게 더 이승당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장기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2,400부입니다 구경제가 가져야 돼요 포스코, 현대차, 풍산 이런 것들이 가지면 지수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최소한 못 거래돼도 거래 적을 때가 코스피가 5조 그리고 좀 많을 때 7조 이 시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12월 달 되니까 전에 5조, 7조 움직였던 코스닥이 지금 4조도 밑으로 돌고 있어요 이런 장에서 무슨 시가 상위 종목들 에너지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종합주가 지수 그래서 구경제가 가려면 우리 미국 12% 중국이 26%, 동남아 합치면 50% 이쪽의 중간제 관련된 섹터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상위 증시가 그동안 계속 짓눌렀죠 제가 이거를 12월 5일에 빨간색 치고 타결됐을 때 상황, 부랄됐을 때 상황 또 아니면 휴전됐을 때 상황 이건 좀 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저는 이거 갖고 코스닥 차이나 H레버리지 갖고 여러분들 이거 50%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게 결과물이 나쁠 때 추가 매수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상위 증시가 더 못 갔기 때문에 발을 반 매수 담가보자고 그리고 애플, 애플 주가 갖고 보자고 그러는 겁니다 타결됐어요 그런데 재료 노출로 애플이 급락할 때 우리 중국 증시와 우리는 디커플링으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장이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애플 빠지고 불발되고 같이 빠지면 IT가 그때 쇼 전략이 또 나와요 이걸 또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경제에서는 풍산 우리가 2만원, 2만천원 사갖고 2만4천원, 5천원 때 반 팔자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잘 돼갖고 팔고 했는데 이게 3만원으로 치고 가는 장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나 H, 홍콩 레버리지 이거를 지금 반 사요 그리고 6,500원 깨면 마지막을 사요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 나올 때 그리고 좋게 나왔어요 확인력 매수 7,500원 돌파할 때 따라 붙어요 그건 월요일날 결과물 나오고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중국 연골고리, 국영제 연골고리 전략으로 세워서 전략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국영제 또 하나 조선조, 대우조선해양 우리가 3만천원 때 팔 때 2만5천원과 2만7천원 오면 눌리목 사자고 했습니다 이번에 120인선만 돌파하면 이것도 풍산하고 비슷하게 반 팝니다 그리고 이게 추세로 방향을 조져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옆에 게 뭐죠? 삼화전기 오히려 내년 4월까지 총선까지 지수 영향력 시가보다 이게 이제 2차전지 중국통 관련주들 그래서 제가 이쪽 관련해갖고 삼화전기,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하 그 다음에 KT 썬마린 등등등 이런 쪽 관련된 종목의 중국 관련 연골고리와 또 이쪽 2차전지 이런 종목들만 중소형주 중심으로만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떻겠나 종목장으로 보자 이런 전략을 또 수립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종목 쭉쭉 얘기할게요 덱스터 이거는 내수주입니다 오히려 12월 19일 상영 전에 9천원 짓고 오히려 눌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눌러갖고 할 때 오히려 눌림목 매수해 보세요 19일 전에 7천원 단에는 그리고 이번에 9천원을 돌파하면 거기서 한 12천원까지만 올리시는 이런 게 내년도 3, 4월까지 나오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이거는 일본 불매운동 우리가 1,500원대 샀는데 2,000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도하지 말자 했는데 1,900원 하고 다시 그대로 토해냈어요 근데 이건 실적인 뒷받침 됩니다 그러니까 1,400원 1,500원 이거 사는 거 냅뒀다가 2,000원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올 때 매도하는 아 이거 에너지 수급주가 쓰니까 여기서 저가에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은 지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12월 달은 어저께도 이 그림을 설명했는데 19일 날 메디펙토라는 종목이 상장됩니다 항암제 연골고리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주들 중에 항암제나 주기세포 관련주 중에 이미 급등한 거 말고요 아직까지 못 올라간 것들에 길목 지키기 지금은 요새장은 세력주들도 추경매수 상암가 그 다음날 따라가면 반드시 당합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매매하지 마시고 눌림목에 사서 앞으로 이벤트가 나올 거를 노려서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벤트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방산주와 차량 모빌리티 이것도 또 중국 연골고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김정은 또 미사일 쏘는지 거기에 따라 제가 북방주에 한국항공 4만원대 무조건 매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3만 3, 4천원 2천원대 오면 그때 다 사겠습니다 이제 진입 들어가서 미사일이나 노이즈 나오나 보시고요 그것보다 더 좋게 보는 게 한화 시스템입니다 방산주가 되고 또 하늘 나르는 택시 지분 확보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또 연골고리로 또 차량용 블랙박스 이런 차량용과 연관된 2차전지 관련된 이런 것들도 불확실성이 제거된 다음에 그런데 가격은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수 접근하지 말고 이제 다음 이벤트 불확실성이 제거됩니다 만약에 오늘 공부한 바스켓이 하나 나오면 호재가 나오는데도 재료 노출 나오면 용 빼는 재주 없어요 내년 초까지는 종목장으로만 보십시오 그리고 바스켓이 안 나와야 돼요 그 나오냐 안 나오냐를 오늘 파생 양날개로 조절하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수도의 TMI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